탕수육 까지 짜장 탕수육 세트 시켰고만 짜게 박았는디 짜장 탕수육 하하하하 폭탄이 배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한두 개의 야실레이여 잘 쏩니다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내 우리 근데 굉장히 관대한 방이구나 우리 육재형 화이팅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피가 20분밖에 안달았네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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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찰진 맛이 있어야 내 찰지지가 않아 힝 힝 힝 힝 힝 재선님 어서오세요 반시온다 반시온다 육재형 뒤에온다 아니 뭐야 어 좋은데 근데 왜 제가 쏘는 것보다 다 갭이죠? 다 했었는데 이런걸로 에케가 잘맞는다고 생각하면 안돼 에케 잘맞는 특징 초탄 에케는 초탄이 들어가야 잘맞는거에요 노잼형 아까 옆에서 나를 때렸겠다 어 야 오 뭐야 왜이래 기가 막히네 못봤겠지? 못봤을거야 그쵸? 왔네 자 2층 끝에 있다 이거죠 아 뭐야 순하네 전파 돌게 비웠는데 전파 돌게 비웠는데 그게 이상해요 분명히 쏠때부터 다 갭 피웠는데 왜 어 시간 어떻게 안돌아있지 짜장면 짜장면 부는건 못참지 와 대학생 때 근데 불어도 괜찮은데 불면 양이 많아지니까 스무살때 스무살때 아 진짜 아유 조용 짜장면을 선택했는데 팀원보다 빠졌습니다 아 탕수육까지 짜장 탕수육 세트시켜 세게 박았는디 잠시 요리 포토 조립사토 아군이 승리하였음 나이스 요번에 개피 아니었다 인정? 다 제가 잡았어요 우리 감대장님 따라가겠다 감대장님 가방에 우리 비상식량 떡 머리에도 떡국 신양 있으시네 야 왜 꼼꼼히 체크하는 것 까지 이건 고수다 오 근데 가나요? 가면 시험? 오케이 자들 가자 뭐야 안들어 가잖아 자 저 빼선 했었죠 하나 둘 아 연하 저분 개빌텐데 저 사람이 아닌가? 와 저 배 많이 잡으셨었는데 이거 아니 갈거야 갈거야 우리 대장님 따라가야 킬이 많이 되네 오오 샀다 삼각술 아 역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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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셨어 예 있었구나 역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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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얍 그렇지 아 초아님 어서와요 어 뭐야 겁차나 안 돼 우와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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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오 오오 간두령 잘 하시네 간두령 슬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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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퍼 gucken 슬리퍼 어떻게 킬을 많이 할까 안돼요 정의 누나 제압니다 없다고 생각해 와 용 그렇게는 안되지 막걸러 잡았다 아휴 프로인가요 나왔다 1프로인가요 킬 되는 이런데 그렇게 우리 감대장님 덕분입니다 야 엽진거 같은데 소리가 드럼에다가 꾸레이 해주고 안 돼 제발 제발 아 셔터빙 제발 와우 우리 감대장님 나가면 안됩니다 정신적 지주 뭔가 이상하게 자꾸 의지가 되네 초보인들만 썼어요 와우 노템인데 할거 다 하시네 다 하시네 다 하시네 이거 다섯번 남았다 다섯번 남았다 난 들었다고 야 판 어디갔니 와 어지도 안떴어 아 아 예 지금 아 수혜님 하이 발성 연습중입니다 허 허밍이라고 하시네 허밍 흠흠흠흠 흠흠흠 발성 연습 흠흠흠흠 발성 연습 아쉬운걸 아쉬운걸 뭐 이거 레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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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아니 아니 미터짱 감대장형이 어이 삥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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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터짱 감대장형이 작동 뱀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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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공격 공격 폭발 실력 아 장난감이 와 까비 이잉 아 와 까비 참 1점 살걸 일단 40킬리는 탈승? 아니 솔직히 이거 40킬리가 너를 뭘까 그랬네 수비와가지고 10킬리 밖에 못했어 일하면 안돼 짝대작업이다 wait a minute 하나 있었단 말이죠 자코파형 하여 음 나쁘지 않아 저도 저녁에 장보러 갔다왔다가 와 더워가지고 땀 잘나던데요 요런 날씨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좋겠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별거리 에어컨과 거의 한몸입니다 올해는 저기 에어컨 업체에 청소 맡겼거든요 맡기기 잘한 것 같습니다 역시 역시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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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아 나 순간 내가 팀 팀발리 써가지고 오 오 이거 잡았나 또 미안해용 어 오 설마 완벽한? 완벽한 한번더 한번더 기회 아 개필하고 우리 감대장님이면 잡을텐데 간다 역시 귀신같은 타이밍 문이 승리하셨습니다 진짜 귀신같은 타이밍 귀신같은 얼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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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